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멤버들의 개인 무대도 또 하나의 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멕시코에서 공연할 때인데 멕시코 팬분이 공연을 보시다가 너무나 흥분을 한 나머지 엘씨에게 본인의 속옷을 던지셨어요. 그래서 처음엔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게 그 나라에서는 정말 어떤 열광의 표현이고 또 응원의 의미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엔 당황했지만 참 감사했습니다. 속옷을 던져주셔서. 받은 이유는 공연을 너무 열심히 즐긴 나머지 그렇게 문화적으로 던지셨던 것 같고요. 그 속옷은 아마 스태프분들에게 드려서 아마 현지에서 다시 돌려드렸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정말 극적으로 어제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. 정말 있는 동안 사실 태풍이 좀 심하게 와서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상태였어요. 그래서 하루하루 지낼 때마다 처음에는 콘서트 연습을 못해서 어떡하지? 나중에는 이제 무대에만 제발 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불안도 많이 했는데 팬분들과 멤버들과 그다음에 회사 식구분들이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또 많이 달래주기도 해주셔서 가서 좀 진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컨디션 너무 좋고요.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에 좀 늦게 도착을 했는데 저희에게 인터넷이 될 때마다 멤버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어떻냐? 한국 상황은 어떻냐? 이래서 아 정말 인터넷에서 네가 뜨겁게 회자되고 있다 했더니 생각보다는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우울할 줄 알았는데 본인이 이슈화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비행기가 하루하루 연착될 때마다 표정이 그렇게 어둡지만 않았습니다. 사실 내가 조금 더 SNS에서 많이 언급되려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도 무사히 와서 참 다행이고요. 그리고 성중씨가 많은 분들이 또 성중씨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성중씨가 웃음이 조금 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은 찍을 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찍었거든요. 정말 열심히 찍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개봉할 때가 되니까 사실 요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시사회 때 멤버들을 초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진지한 장면에서 멤버들이 큰 소리로 웃을까 봐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혼자 스스로 좀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. 이건 나는 정말 열심히 한 거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런 생각입니다. 굉장히 긴장이 많이 돼요. 무대 올라가는 것만큼 긴장이 되네요. 처음 그때 한국 콘서트를 시작을 할 때 저희가 월드투어를 해외로 떠나니까 여러분들 바람피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친구들이 없대요. 그래가지고 이번 공연을 통해서 저희가 남자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멋진 공연을 할 겁니다. 또 이번 공연 이후에도 이제 작년에 월드투어를 처음 시작해서 저희가 쇼타임이라는 방송도 했었고 또 그 이후에 좀 많은 프로그램에서 출연을 하고 그랬었는데 앵콜 콘서트 이후에도 정말 많은 또 이제 새 앨범과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다양한 또 그런 이벤트들과 또 색다른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다리시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있을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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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